클럽 헤드 스피드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일단 양팔이 몸 앞에서 이렇게 모아지듯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요 타겟 쪽으로 내가 힘을 쓰면서 치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힘을 잘 쓰는 골퍼분들은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몸이 열리지 않은 채로 오른쪽에서 힘을 쓸 줄 알아요 반대로 힘을 잘 못 쓰시는 골퍼분들은 왼쪽 어떻게 보면 또 타겟 쪽이잖아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같이 힘을 쓰면서 임팩트 이후에 빨라집니다 내가 100% 힘으로 공을 치면서 100% 힘을 내는 것보다는 20-30%의 힘으로 100%의 힘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빨리 몸을 열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몸이 막혀있는 느낌에서 던질 줄 알아야 돼요 클럽 헤드를 그러려면 내 등이 타겟을 계속 보면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등이 빠르게 열려서 오른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타겟을 등지고 어떻게 내려와야 되냐 제가 저번 시간에 공의 오른쪽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보라고 했는데 그때 왼눈으로 보라고 했거든요 자 왼눈으로 계속 보면서 천천히 내려와 보면 이 헤드가 앞쪽으로 내려오는 느낌이 아니고 윙코스에서 들어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려면 백스윙탑에서도 이 그립 끝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 그립 끝의 위치는 수직으로 내렸을 때 뒤꿈치나 뒤꿈치 살짝 뒤에가 좋아요 앞꿈치 쪽에 이렇게 와 있으면 아무리 내가 회전을 잘해도 이건 무조건 바깥에서 안쪽으로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탑 때 내 등이 타겟을 보듯이 확실하게 회전해주고 자 왼눈으로 계속 공을 보면서 내려오세요 이렇게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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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헤드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류가 많이 나는 게 저는 헤드가 지나가는 건데 자꾸 손이 혹은 팔이 자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열려 맞고 난 이후에 로테이션 해봤자 이 공은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왼눈으로 공을 계속 주시하는 습관을 들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야 내 등이 빨리 열리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이 헤드가 지나가는 길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제 헤드를 던지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오른쪽 어깨를 잘 보면 오른쪽 어깨가 아마 안 나오고 잘 보세요 클럽 헤드가 지나가서 지금 오른팔도 펴져 있죠 저는 더 뻗으려고 안 할 겁니다 자 오른 어깨를 잘 보시면 안 나오죠 그리고 그대로 감겨서 피니쉬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밸런스가 훨씬 더 잘 잡힐 거예요 지금 흰색 라인이 타겟 방향이 되겠죠 헤드가 어디로 다니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와서 왼눈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헤드가 지나가니까 헤드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2인 코스로 와서 오히려 이 헤드가 한시 방향으로 갑니다 한시 방향으로 한시 방향으로 가다가 인 코스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 여기까지는 잘 했어도 갑자기 손이 한시 방향으로 가던가 팔이 뭔가 타겟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 다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드가 지나가는 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허리 회전을 넣어서 스윙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이 이렇게 빨리 열리면 오히려 스피드가 주는구나 몸이 오히려 닫혀있는 느낌에서 헤드가 지나가야 이것도 오른팔이 펴진 거고 말 그대로 헤드 스피드가 난 거구나 그래서 헤드를 여기서 착착 던지는 양팔이 이렇게 몸 앞에서 모아지면서 던지는 이런 느낌의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허리 회전을 타이밍 맞춰서 넣어주면서 휘둘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연습장에서 몸이 빨리 열리지 않게 헤드를 탁탁 보낼 수 있는 연습을 먼저 많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팔로우 수록까지만 헤드를 던지는 겁니다 지금 제 오른쪽 어깨를 잘 보면 앞으로 나오지 않고 헤드가 던져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제 몸이 막 열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헤드만 탁!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왼눈으로 계속 보면서 내려오고 헤드가 지나가는 걸 충분히 느끼고 자연스럽게 허리 회전을 넣어주면서 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내 등이 타깃을 등지면서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던져지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20%, 30% 힘으로 100% 힘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